본상 강좌 더보이즈 축하드립니다. 대체볼과 퍼포먼트로 퍼포먼트 강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2021년 발매한 미니앨범 토니라이트는 하프 미디어 셀러로 자체 신디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양하는 것으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더욱더욱하고 있는 스킨스트롬 더보이즈 수상을 다정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우선 저희가 데뷔 이후로 이렇게 본상을 받은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서가대에서 저희가 본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서가대 관계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항상 저희가 더비에게 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주시고 고생해주시는 우리 아, 카메라가 여기 있었군요. 아, 아무튼 신경써주시는 우리 IST 일본부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아, 아무튼 신경써주시는 우리